어, 나 폭탄 붙였어 착! 어, 샀다! 하하하하 터졌니? 내가 터뜨린 폭탄 어, 앞에 터졌어 뭔데? 터졌니? 아무도 없니? 어! 기차 운전하는 아저씨다 기차 운전하는 아저씨 튕겨나가버렸네 터뜨려버려서 흐하핳 좋은데? 올라가야지 호호호! 더워! 어, 죽을 것 같애 호호호! 우와아, 짱이다 짱이다 어릴때 기차 놀이하는거 생각나요 짱이다 짱이다 이야 싸우자 마지막을 여기서 장치하겠다 싸우자 정답 여기서 싸우자 좋아 정답 정답 자, 쓰레골리 가스 기차에서 극장을 본다 어? 헬리코프터네? 자식끼도 쓰러블리 갔어 자식아 해주라 아하! 완샷! 다 쓰러블리 갔어 셀리버스 따위 오지마 다 쓰러블리 갔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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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안쪽으로 오면 할만한데? 뭐야 보안관 왔네? 흰색이 셀리프죠? 보안관? 귀엽 보안관? 차 엄청 많네? 좋아 이걸로 쏴주겠다 좋아좋아 시원하다 헬리콥터 아니야 앞을 여전히 더 다 쓰러 그래야지 마무리는 역시 불꽃놀이죠 불꽃놀이 마무리 불꽃놀이 좋아 자 꺼니 여기 가가라 에이 빛나갔네 빡 우후우우우 다 죽어 주세요 자 막판 피날레를 날려봅시다 여기까지 어 공수부대 내리면 안되는데? 공수부대 오지마세요 저거 저기 공수부대를 아 별 4개 그러면 좀더 덮히면 5개 되겠죠 아이 잘피하는데 아싹 엠 음 bishop empowerment 또 혈기 똥 헛 어? 이쪽에 떨기 없다 하하! 트래블 가스 어? 파탄이 없나? 하나 넷 넷, 하고 아, 한발받고 있는데요 맞았어, 이래 아, 이제 저기 쏠 수 있는게 없네 그리베인지는 않겠고 총밖에 안남았는데 못 버티면 있었죠 아까 한번 싸우다가 수류탄이 났어가지고 오 박탈 뭐튀기 와, 너무 많은데? 와, 이게 깜짝이 아닌거 같아 너무 많네 식당을 다 정리하고 일단 전공을 전해를 하면 오, 기다렸다 어디서 이렇게 막 쓰러져 어, 친구 멀쩡해? 친구 괜찮아? 오케이, 아직 친구 멀쩡하죠 이거 막판 피날레를 아, 멋지게 택이 다 떨어졌니? 오, 마이크 자서 이제 다 오나? 오, 지금 잘하면 버티면 이거 별이 없을 수 있겠는데요 가리고 좀 달리긴 한데 경찰 씨를 말려서 아, 이거 헬기 한 대 왔다 지금만 잘 지리하면 이게 될거야, 지금 아, 공격 없이 여기 생기란데 들어 버리자 이거 뭐, 수바이블이 따로 없구만. 수바이블이 따로 없구만. 아아... 에티가 좋은구나. 어. 전혀 좀 더 오네 봐. 아, 에티가 질 수 없어.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많은데? 그래, 여기. 아, 바쁘네요, 바쁘다. 아, 에티가 정말 많은데. 아, 저희들까지 안 나오네. 와, 경찰하고 완전 대부대 맞장 맞장. 아, 이리와는... 오오오오오! 우리가 집든, 우리가 집든, 어, 귀엽다. 수면해야겠죠? 안전하게 트레우를 다시 깔고 오면 바로 때릴 수 있게 다시 차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별 5개 뜨면 절대로 총 싸움에서 못 선다고 하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무산비닛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많이 오다보면 나중에 결국 잘 안오는데 근데 이렇게 넓은데서 문제는 없어요 그때는 좁아가지고 성공했는데 넓은데는 끝도 없어졌네 일정하니? 이 친구가 괜찮네 안 죽었네 와 끝도 없어졌네 끝도 없어졌네 대박 대기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 많이 오다보네 여기 그것도 알 수 없고 좀 쏘는거 같은데 터뜨리지 않나? 자? 와, 뛰었다. 한방 경험 죽음이야. 띠를 좀 해놓고 하고. 야, 지금 공방비 많이 있나? 어? 뭐야? 설마 아키라 너 이 친구가 지금 폭탄, 수류탄 던지려다가 자폭한 것 같은데? 아, 어이없네. 야, 자폭하면 어떡하니? 아, 정말 자폭하면 어떡하니? 아, 경수수탈. 잘 싸웠는데. 자폭하면 어떡하니? 자폭하면. 제가 여기서 아마 수류탄 던지려다가 폭파 자기 자폭했네, 자폭. 같이 줬다. 옆에선 이렇게 같이 줬고. 아, 깰 수 있었는데. 이 친구 수류탄 던지고 자폭해버려가지고. 아쉽네요.